오늘 우리 가족은 특별한 요리를 했어요. 주재료는 오뎅하고 닭가슴살하고 양배추예요.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볶음이에요. 여기다 소스로는 양배추를 먼저 소스는 식초하고 굴소스하고 간장을 약간 넣고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후추가 좀 들어가죠. 소스에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명절 때 갈비 제스고 남은 극물을 양파 가른 거 물을 조금 같이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배추를 푹 이렇게 팬에다가 소스를 좀 넣어서 푹 숨이 죽어서 짜부라질 때쯤 됐으면 닭가슴살을 넣어서 그 양념의 배드로 볶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익을 쯤 되면 그때 이제 오뎅을 넣죠. 오뎅은 이제 부드러워서 금방 익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뎅하고 같이 이제 자색고구마하고 모기버섯이나 여러가지 이제 하고 마지막에 청경제를 넣어요. 청경제는 짜부라 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볶음을 했는데요.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맛도 있고 영양도 좋고 여기에다 이제 모이를 넣어서 이거 먹어도 살이 찌지 않도록 모이 피클을 많이 넣었어요. 모이 피클은 일단은 맛있게 먹고 살이 안 찌고 영양바라슬은 좀 좋고 항암 작용도 있어서 암세포만 쫓아가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밥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밥을 접시에다 밥을 이렇게 주걱을 하나 뜨고 이걸 옆에다 곁들여서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덮밥을 먹어도 좋아요. 아주 맛이 좋은 특별한 요리가 됐네요. 오뎅하고 닭가슴살하고 양배추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품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가 됐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